동역조편의 몬동이 틀린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멈출 곳을 집시되어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? 삶은 무엇인가요? 부지런한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삶은 무엇인가요? 삶은 무엇인가요? 소산 저 너머 해가 키우고 저버린 날개를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삶은 무엇인가요? 삶은 무엇인가요? 삶은 무엇인가요? 되살잖ана 삶은 무엇인가요? 혈아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무걸음 길목에 서서 천년 마음이 되기라 천년 마음이 되기라 천년 마음이 되기라